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전문방송 오늘의 코인 시간입니다. 바로 어제 국회에서 암호화폐 규제 방안을 두고 공청회가 열렸죠. 정부와 국회는 여전한 시각차가 있었는데요. 넘어야 할 사안이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변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359만 9천원으로 전날 대비 3.56% 상승했고요. 이더리움이 54만 6천 100원으로 전날 대비 0.96%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180만 7천 500원으로 전날 대비 1.85% 상승했고요. 리플이 288원으로 전날 대비 0.69% 상승했습니다. 라이트코인이 12만 800원으로 전날 대비 2.85% 상승했고요. 모네로가 24만 3천 900원으로 전날 대비 6.13% 상승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34,180원으로 전날 대비 0.38% 상승했고요. 퀀텀이 15,830원으로 전날 대비 6.31% 상승했습니다. 네, 클럽으로 암호화폐 시향을 분석해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MPC 바로 아루바라는 나라 아세요? 아루바요? 처음 듣는 나라인데 이름이 왠지 정감이 가는데요. 그렇죠. 이 아루바가 요즘 제2의 하와이로 불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뜨고 있는 곳이고 중앙아메리카 카리브에 있는 섬 국가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령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바로 약 11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인데 매년 관광객이 바로 12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자국민보다 관광객이 더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답게 이 나라가 관광업이 제1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량의 관광수업이 중개인이란 명목으로 온라인 여행사 및 항공사에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섬의 기술개발재단인 에이테크가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중개인 도움 없이 관광객과 나라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거죠. 그러면 중개수수료가 안 되니까 나라에는 큰 이익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 아루바의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루바의 중앙은행도 블록체인이 나라의 GDP를 높여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플랫폼인 바로 2018년에 출시될 예정인데 바로 아루바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 세계 새로운 기술을 선보일 뿐만 아니라 관광사업이 주인, 다른 나라에도 좋은 성공 사례로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관광에 도입한다.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보죠. 자, 그럼 이제 가격적인 부분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동안에 일어났던 상황들 점검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공청회가 열렸죠. 그래서 금감위가 별로 안 좋게 발언을 했고 또 여기 국회의원들은 좀 긍정적인 시각을 표출을 했습니다. 제가 TV를 보고 하니까 좀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일단은 결과는 규제 이런 쪽도 말이 많이 나왔지만 결국은 가격이 결정을 하죠. 그래서 가격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받아들인다 이런 면을 봤을 때 모든 암호화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도 계속해서 상승세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는 또 호세가 또 있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바로 비트코인 이거를 선물을 좀 빨리 시작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이 상품 거래소, 시카고 상품 거래소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바로 12월 10일 날 오후 5시에 첫 거래에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비트코인 좋게 나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시카 총액이 1,9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덜란드, 뉴질랜드의 1년 GDP를 넘어선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퀀텀 보겠습니다. 퀀텀 보시면 퀀텀도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보시면 5% 이상 상승해주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 흐름들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비트코인 날씨에서는요. 맑은 소식 3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흐린 소식은 없네요. 맑은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 소식이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도 한국 암호화폐 시장 규제 소식을 크게 다뤘는데요. 한국이 암호화폐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세금 부과 방법과 거래소 규제 등 정부가 어떤 법안을 내놓을지에 대해 주의깊게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켜보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선물 상품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캐시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는 라이벌 경쟁사인 시카고 상품 거래소와의 차별화를 위해 12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캐시를 포함할 예정이라고 빅뉴스를 발표했는데요. 금융기관이 점점 암호화폐 생태계에 진출하고 하루가 다르게 성숙해지는 거래소를 보면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캐시 등이 선물 상품에 포함되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애틀랜타시에 비트코인 ATM 18대가 추가 설치됐습니다. 애틀랜타는 미국 10대 언뱅크드 도시 중 하나인 반면 비트코인 ATM 시장이 잘 되어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애틀랜타 거주자 30%는 언뱅크드로 은행 외의 서비스인 대출, 전당포, 현금 지급기들을 이용했는데요. 이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늘어난 것입니다. 셰필드 클락 CEO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의 목표는 비트코인 수요가 많은 곳에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테슬라 모델 S의 한 운전자가 테슬라 슈퍼차징 스테이션을 활용해 암호화폐를 채굴해 화제입니다. 해당 운전자가 자신의 SNS에 올린 이미지를 보면 채굴기는 GPU를 사용하고 있어 이더리움을 채굴하기 위한 세팅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부 매체는 슈퍼차징 스테이션 비용 이상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24시간 가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는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디어만큼은 정말 기발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합니다. 옷 따뜻하게 이쁘시기 바랍니다. 꼭이요!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의 고은비치였습니다.